네 다음은 동진 세미캠 봐드리겠습니다. 3만 8천원에 매수하셨네요. 비중은 10%입니다. 걱정되시나봐요. 괜찮은거죠? 라고 물어봐주셨는데요. 이 동진 세미캠은 예전에 일본에서 수출통제했던 적이 있었죠. 지금 관광액이라고 얘기하는 포토레지스트 그것도 수출금지품목 중에 하나였는데요. 수출금지를 하면서 이 동진 세미캠이 그 관광액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한 회사입니다. 그러면 기술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.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종목뉴스 같은 데는 안 뜨는데요. 그런 소식이 좀 있어요. 지금 현재 개발한 관광액은 지금 현재 미세공정 여기 쓸 수 있는 거고요. 차세대는 2나노 미세공정이 2나노로 가게 되죠. 그러면 거기서 쓰는 관광액은 또 성능이 좀 더 좋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동진 세미캠이 이걸 차세대 포토레지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지금 이제 이 동진 세미캠이 차세대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개발을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. 지금은 뉴스 같은데 이렇게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던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미래 먹거리까지 지금 점점 이렇게 개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. 지금 반도체 업황 여러분들 AI 쪽 이런 쪽이 우리 미세공정 쪽 이렇게 들어가면요. 디렘을 미세공정으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. 지금 AI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세공정으로 만들어요.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하면 딱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죠. AI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말로만 AI, AI 이렇게 되는 그런 쪽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좀 어렵다라고 보시고요. 이렇게 실적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요. 지금 현재 동진 세미캠의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정도가 됩니다. 그런데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.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작년에 2,100억 정도인데 올해 1,900억 좀 넘게 그 정도 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전년동기보다 좋았습니다.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나아진다면 실적 부분이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의미하는 시사는 봐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태고 하반기에 업황 개선 그리고 차세대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들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. 일단 그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봐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 정고점 부분에서 조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여기 살짝 돌파했다가 밀린 모습이죠. 그런데 보시면 이 22평선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22평선 이거를 잘 안 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양선을 좀 이렇게 뽑아내는 모습이죠. 그렇다면 이 주가는 지금 실적 부분이나 이런 모멘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향해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고요. 일단 1차로 보이는 목표가를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 5월에 좀 고점 찍었던 자리가 있습니다. 이 자리는 재작년 12월에 고점 찍었던 자리하고 조금 같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자리가 있는 주가예요. 그 주가가 한 4만 5천 원 정도? 그 정도에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내년 후년까지 보면 이거 돌파하리라고 보지만요.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 정도로 산정을 하시면 작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나눠